오늘은 신우랑 영어 말하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신우야, 이모들한테 인사해보자. 굿모닝! 해봐. 해봐. 굿모닝. 굿모닝 해야지. 영어 교재는 많은데, 아이가 영어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신우는 올레티비랑 영어로 말해요. 지니야, 스콜라스틱 AI 튜터 시작해줘.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아이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줘요. Can I get a dog? Can I get a dog? One more time. Can I get a dog? Excellent. Excellent. 보셨죠? 영어쌤처럼 발음도 알아듣고, 잘하면 칭찬도 해줘요. 미국 국국립학교 교재 스콜라스틱으로 레벨 테스트부터 영어 말하기, 학습까지. 요즘 아이들의 영어선생님, 올레티비 스콜라스틱 AI 튜터. 아이들한텐 역시 KT 키즈랜드죠. Hello! KT 키즈랜드. Hi! 올레티비 고객 누구나. 프리미엄 키즈브랜드 최대 50% 할인. 무슨 일주일 qualgi의 표현은 말씀 착용할 때 여러가지IE 있으니까 superheroへ 도움을 입력을 electe. 그리고 다음으로 두가지ры 시선 Tatemen을 stylmie의 행